기본값이 바뀐 사람은 보면 다르죠 육바람이를 이제 못 벗어요 탐진치 우리가 못 떼내듯이 육바람이를 못 떼내듯이 자신하고 살다가도 또 저의 돌아보게 돼요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늘 조심해야 될 문제지 일지라고 해도 더 조심해야지 그게 된다는 거지 퍼펙트하게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일지도 육바람이를 발동한다는 얘기지 퍼펙트하게 발현되면 팔찌 이상이에요 팔찌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노력 안하고도 그 정도 하려면 일지부터 팔찌까지 또 어마어마한 그것도 일무량급이잖아요 원래 불교 이론에서 쉽지 않죠 우리가 축구 볼 때 뭐라 그래요 밥먹고 공만 차는데 왜 저 따위로 하는가 보살도 그래요 밥먹고 육바람이만 했다는데 왜 더럽게 못하네요 그게 그런 게 중생입니다 그게 원래 중생의 본래 모습이에요 골 앞에까지 가서 헛발질하고 이런 거를 그냥 경기 볼 때 당연한 걸로 알아야지 욕은 나오지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김연아도 밥먹고 그것만 했는데 왜 자빠지고 그러는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바람이를 한다고 하다가도 이상해지고 엉망 칭찬도 됐다가 뭘 한 거지 했다가 이런 일을 수없이 일 아슴 기겁을 잡아놨다는 것은 일지된 뒤에도 수없이 헤매란 얘기에요 수없이 헤매다가 성장하지 안 헤매고 성장하는 거 성장도 아닙니다 왜냐면 원실 속의 화초거든요 밖에 나가면 바로 깨져요 집에서는 뭐 팔찌 보살인데 문 열면 바로 뭐 스스로 나락에 떨어져요 그렇게 관대했던 내가 집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으니까 나가자마자 와서 바로 뭐 누가 누구나 와서 지갑 가져가고 누구나 와서 사기치고 막 이러면 정신 없죠 그 당하다 보면 사바세계에서 굴러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에 굴러야 큰 도인이 나옵니다 수 없는 단련을 겪어야 돼요 자빠지고 이런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많이 자빠져 봐서 자빠져도 무덤덤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고수가 되는 거지 안 자빠져서 고수되는 게 아니에요 김연아처럼 자빠졌는데 무덤덤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자빠져 일어나서 막 상심해가지고 누가 날 봤는지 자빠질 때 봤는지부터 왜 나는 왜 자빠졌을까 공부를 어디로 한 걸까 막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아직 하수예요 자빠져도 중생이 그런 거지 하고 일어나야죠 쿨해야 돼요 지관 쌍운 지니어 삼매 계속 쿨하게 난 육바랄만 보고 간다 중생이 못난 거 보고 있으면 스스로 하루 종일 자신의 못난 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죽어요 의욕 안 나실걸요 어차피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겠죠 하루하루 자기가 기특해지는 걸 봐야죠 잘하는 걸 그게 중생입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다들 중생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중생성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공부 잘하고도 중생성이 또 치고 들어옵니다 공부 잘하고도요 오늘 육바람이 되게 잘했잖아요 잘하고도 밤에 아 나 졸라 대단한 거 같아 이러면 다시 육바람이 탐진치가 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허영심에 또 치고 들어와요 자만심에 치고 들어와요 온 우주가 탐진치를 표현하고 있어요 동물계부터 각자 먹고 싶다 못 먹어서 화나고 갖고 싶다 못 가져서 화나고 계속해서 이걸 부정하고 이 사바세계를 어떻게 설명해요 사바세계는 탐진치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 오신 거예요 탐진치의 세계 처음이시죠 진하게 맛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계시면 육바람이 터져 나와요 깨어 계시면 관대해져요 아니 심지어 광고 광고도 그러잖아요 물건 딱 봤을 때 딱 사려고 하면 7초를 생각하세요 7초를 멈추세요 7을 세세요 깨어 있으면 유혹을 이겨낼 힘이 커지니까 깨어 있으면 지계바람일 인육바람일이 나오니까 잠깐 멈추라고 하잖아요 멈추면 마음이 변하니까 깨어 계시면 무분별 정에 들어가면요 변해요 반야 무분별 지가 나오고요 인육 절제력 수용하는 힘이 나오고요 지계가 이제 절제력이죠 인육을 수용하는 힘 고시 나누는 힘 정진 정진력 이런 게 나와요 모르실 건 아니에요 양심 없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중생은 또 육바람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양심 나오는 건데요 양심 없으세요? 다 누구나 내가 양심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하실걸요 양심만 없었으면 크게 됐을 텐데 양심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산다 그게 양심이 여러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게 육바람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깨어있으면 양심이 더 나와요 어쩔 수 없죠 더 관대해지고 더 자비로워지는 걸 어떡해요 그게 아예 의식적으로 연구해서 생활화되게 만들어서 전문가가 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동네에서 원래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원래 깡도 좋고 피지컬 기술 좋아서 원래 싸움 잘하는 사람이 태권도장 여러분 좀 다녔다고 이겨요? 못 이겨요 근데 전문적으로 격투가 훈련을 받으면 상대가 안 됩니다 이쪽에서 그쵸? 똑같아요 여러분 동네 여러분 가족 중에 육바람일 여러분보다 양심도 잘 쓴 사람 계실걸요 학당 좀 다녔다고 갑자기 이길까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해요 저 아무리 공부해도요 원래 타고난 놈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내 태권도장 한 3년을 다녔는데 10년을 다녔는데 옆집에 그 깡 좋은 애를 못 이기겠다 눈빛부터 벌써 제압된다 딱 마주치면 눈 깔게 된다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전문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문적으로 타격만 연구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제압하는지만 연구하는데 공식 없는 주먹질은 제압하죠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여러분이 제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도장 다녀놓고 못 이기냐 하면 안 돼요 진짜 공부하면요 그분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지로 가요 물론 그분들이 여기 오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예요 선천적으로 금기가 좋은 사람이 와서 학당 와서 체계적으로 배우면 더 잘하겠죠 근데 금기가 부족해도 여기 와서 제대로 배우면 그분들을 제압할 정도는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공부하시는 거지 육바라밀도 양심 없는 사람이 없는데 전문적으로 육바라밀이라고 양심을 이해하는 것부터 벌써 안 돼 있어요 양심 잘 쓴다는 사람들은 그냥 타고나기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육바라밀이 뭔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더 강화되는지도 모르고 다 모르고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에 딱 자기 한계를 넘어선 딱 벽에 부딪히면 이분 무너집니다 바로 방법을 몰라요 막 주먹질러 동네 애들은 다 팼는데 전문 격투가를 만나면 처맞는데 왜 처맞는지 모른다니까요 이상하다 동네 애들은 이러면 다 맞았는데 왜는 안 맞을까 한데도 이상하죠 똑같아요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진짜 보살이 되시려면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타고나길 좀 선근이 좋은 사람은 돼요 자질 있는 사람은 돼요 근데 진짜 보살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학강 좀 다녔다고 여러분이 더 높은 보살인 건 아닙니다 이제 체계적 훈련 시작한 거예요 안 되니까 그분은 그냥 양심하는데 나는 막 호흡해가면서 정신 모아서 막 몰라 괜찮아 막 양심 노트 일기도 써보고 노트도 별지랄 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양심은 그럼 여러분 좀 자괴감 들 수 있죠 저 사람은 그냥 타고나게를 남과 나눠야죠 나누는데 나는 막 분석하고 정신 모으고 막 흩어지려는 마음 모으고 막 아끼고 싶은 내 마음도 막 내려놓고 막 총력 다해서 양심을 하면 자괴감 오죠 처음에는 이걸 즐기세요 어느덧 여러분이 이제 자동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 도달하면 타고난 것보다 더 타고난 내 본래 갖고 있던 걸 구현하는 거니까 타고난 것도 맞아요 원래 이해되시죠 이걸 구현해야 될 때 진짜 보살도가 열립니다 실감 나시죠 이해되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은 이제 진도 나갈게요 견도의 가행위를 탈출해야죠 오늘 견도의로 왔습니다 1페이지 견도의 통다리라고 해요 통다리 정말 이건 진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DNA가 개놈 지도가 밝혀졌어요 그쵸? 이게 다예요 여러분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반향 이렇게 그려도 진짜 아름다워요 이렇게 세 개가 양이고 이렇게 세 개가 의미예요 제가 잘못 그렸는데 좀 세워서 그릴 걸 더 아름다웠을 텐데 이게 여러분 딱 참나 안에 박혀 있어요 실제로 또 막 여러분 진짜 견성했더니 이 여섯 개가 이렇게 막 박혀 있더라고요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이치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견도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견도하셨으면 내 본성이 이렇게 생겨먹은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너무 지당하게 당연히 본성이 이렇게 생겨먹었지 그래서 이 본성에서 계속 육바람이 발출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이 계속 발출하고 있어야 돼요 이 자체는 승의의 보리심입니다 절대적 보리심이라는 뜻이에요 절대개의 보리심 이게 발출하면 이 발출한 거는 상대적 보리심입니다 이걸 세속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시공 안에 펼쳐진 보리심 그래서 결국 대승교는요 보리심교예요 대승교는 보리심교예요 유교는 양심교예요 다 똑같아요 기독교도 양심교예요 그냥 사랑교고 양심교고 형의상학을 강조하면 신비한 세계로 가는데요 형의상과 형의하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형의하의 세계 시공 안에 세계 이 세속의 세계와 승의의 세계가 둘이 아닌 줄 아는 게 진속불입니다 대승보살이 진속불이 모르면 보살도 못해요 유마경의 진짜 보살은 열반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윤회에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두 세 개를 같이 살아서 그래요 이 두 개를 같이 잡고 있는 양반을 양족존 그러는 겁니다 양족존 이 양쪽을 다 만족하고 있어서 양족존이고 양족존은 원래 두 얘기가 있어요 원래 양족존은요 초기불교부터 나온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양족존이다 뭔 말이게요 제 강의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초기불경부터 나와요 초기불경에 막 이런 세계 형의상학적 세계 얘기 안 하죠 양족존은요 말 그대로 양족 두 발 달린 것 중에 최고다 두 발 달린 생명체 중에 제일 전귀한 분이다 그래서 양족존이라고 그랬어요 초기불교에서 근데 이게 대승에 넘어오니까 이 족이 발족이 아니라 한자 문학구에서 이 족은 만족할 족자가 되거든요 두 개를 다 만족시킨 분이다 그러니까 반야와 방편이죠 반야와 방편은 둘 다 원만하게 갖춘 분이다 해서 양족존의 의미가 바뀝니다 저는 이제 초기의 의미를 살려서 두 개를 합쳐서 양다리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발은 열 반에다 걸쳐두고 한 발은 윤에게 걸쳐두고 두 세 개를 살아가는 분이다 이건 제가 만든 얘기에요 양족존 원래는 두 발 달린 생명체 중에 제일 존귀한 분이란 뜻이고 소승에서는 대승에 오면 반야와 방편 절대계와 현상계 승의의 진리와 세속의 진리를 다 원만하게 갖춘 분이다 육바람이를 다 갖춘 분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육바람일 중에 이 승리의 절대적인 세계를 반야가 대표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반야는요 무음별지만 말합니다 그렇죠 무음별지 그런데 무음별지에는 무음별정이 전제되어야 되죠 사실은 무음별정과 무음별지를 무음별정에서 얻은 이 무음별지를 반야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와 방편 그럼 방편은 현상계 안에서 방법을 찾아내서 쓰는 거거든요 시공 안에서 그럼 이 나머지 다 들어가요 실제로는요 반야바람일 플러스 나머지 오바람일 다 들어갑니다 반야를 따로 뺐으니까 다섯 바지 바람일만 방편이라고 보통 경제에서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 무음별지가 반야 승리의 반야이기 때문에 분별지부터는 여기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야도 들어가요 그리고 반야 없으면요 고시를 어떻게 해요 세속에서 이 사람한테 뭘 나눠줘야 될지 이 판단이 안 서면 보시 못해요 반야가 모든 바람일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세속에서도 이 반야가 원래 인도해 주는 거예요 분별지가 세속을 넘어서면 무음별지가 이렇게 해서 반야방편 쌍은 그런 양족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속불이 그래서 견도가 엄청난 겁니다 이 견도를 했다는 건요 자 견도를 했다는 거는 통달했다는 거는 내 본성의 궁극의 실상 원만하게 이미 고시가 완벽해요 이 진여 자리 청정광명심 자리에서는요 육바라밀이 원만 구족돼 있어요 그래서 원성실성입니다 원만하게 성취돼 있어요 이미 이룰성 자는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진여가 막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기독교 하느님이 하느님이 요즘 하느님 공부하시는데 뭐 따로 또 더 연구하시는데 지금 세상이 약간 이상하다고 본인이 좀 잘못한 것 같고 더 연구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하느님 믿겠어요 그 하느님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지게 인욕 선정 지혜가 퍼펙트한 자리가 원성실성의 자리에요 견도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내 원만하게 이미 내 진여 자리에 진 참되고 진 진은요 무루란 얘기에요 진은 무루란 뜻입니다 참되고 여 무의 항상 똑같다는 거는 현상계에는 없는 거예요 영원한 똑같음 자리 무이고 무루 참되고 참되고 영원 불면하다 참되면서 무루이면서 상주 불면하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내 본성이 이렇다는 거를 요게 유식학이 그 전 그 전 공종이 공을 강조하니까 유식학이 공을 강조하면서 공성만 강조하고 자성이 없다고 하니까 유식학이 반발한 거죠 자성이 왜 없어 원성실 자성이 있어 하고 나온 거예요 공성 공성도 받아들여요 공성은 그런데 아직 원만한 가르침이 아니었어 자성이 있다고 해야 궁극의 가르침이었어 이걸 유식학이 공종에 반대하고 상종을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자성이 있다는 걸 이게 텅 비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공성이면서 동시에 자성이 꽉 차 있다 승리의 무자성이란 측면은 유식학에서 공성을 말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여기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있다면요 만약에 보세요 왜 아까 제가 이게 따로따로 막 형상으로 나타나면 가짜라고 하는지 따로따로 이렇게 형상이 있다면요 그러면 이거는 무자성이 아닌 거죠 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각각의 별개로 뭐가 있다면 그냥 텅 빈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안에 천지만물의 원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본유종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게 또 있죠 이 본유종자 때문에 한생각 굴리면 항상 오온이 나오고 항상 지수합붕 4대가 나오는 겁니다 본판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항상 탐진치가 나오는 것도 본판이 있어서 그래요 안 그러면요 저한테는 탐진치가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야 돼요 항상 똑같은 게 나오죠 우리가 어떤 업을 지었건 똑같은 게 나오는 것들은 그것들은 다 보편적인 겁니다 본유종자가 있는 겁니다 왜 똑같이 탐진치가 나올까요 부처님이래 왜 다 각자 다양한 식으로 죄를 지었는데 왜 삼독으로 그게 왜 다 설명이 되죠 왜 우리 각자 다른 업을 지었는데 왜 오온밖에 없죠 각자 이건 보편성이죠 자성이 이게 자성이에요 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텅 비어 있다는 건 자성이 없다는 얘기는 자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또 본유종자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시공을 초월했는데 왜 분별이 있나요 분별되지 않은 분별입니다 없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자성 한편으로는 원성실성 두 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견도가 이 시공을 초월한 승의의 보리심 원성실성만 보는 게 아니라 뭐도 봐야 돼요 시공 안에서 의타기성도 봐야 돼요 이게 인연 따라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속 보리심도 닦아야 되고 승의 보리심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인 원성실성도 알아야 되고 가행이 때 닦았잖아요 우리 세제일이 때 견도가 뭔지 봤잖아요 견도할 때 진견도가 뭐라고 그랬죠 원성실성 아는 게 진견도고 이게 펼쳐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세계 의타기성 아는 거는 뭐라고 했죠 상견도라고 했잖아요 상견도 의타기성을 오염시키는 변계소집성까지도 다 실체를 꿰뚫어보는 거는 상견도입니다 그러니까 무분별과 분별 진견도와 상견도를 다 꿰뚫어봐야 돼요 이래야 견도이에요 정말 우주 실상을 그냥 꿰뚫어본 거죠 자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지금 강의는 들으셨어요? 진견도 상견도 다 지금 뭐 어려운 거 없지 않아요? 승리의 보리심 세속 보리심 발보리심 진속 보리 견도하면 이거 아는 거예요 저거 아는 게 견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육바라밀이 밖으로 나와줘야 돼요 의타기성의 세계에서 무루의 육바라밀이 밖으로 터져 나와줘야 돼요 발보리심까지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화음경에서 초발심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나오는 게요 지금 어떻게 해석하냐면 처음 불교 믿으려고 발심했을 때 이미 부처 정각은 부처거든요 이미 성불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는 힘내라고 하는 말이고요 화음경에 나온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거는 화음경에서는 초발심주가 일지를 말해요 일지 일지 견도 때 이미 뭐 했다고요? 부처가 됐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뭐지요 방편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초발심시 즉 처음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터져 나오는 첫 발심할 때 이미 그때 부처가 되는 돈은 통달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 그때 정각은 이미 정각이 이루어졌다 어느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부처가 아는 걸 다 알았다 재미있죠 그래서 원불교도 신기하게 원불교도요 우리 안에 있는 원불교에서도 설명을 잘 하거든요 이 텅 빈 거를 공이라 그래요 공 그 안에 원만하게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죠 원 근데 이게 올바름의 기준이거든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거든요 이대로 해야 올바르지 이거 어기면 정이 아니라 사 사트갈 사가 되죠 자 보세요 텅 비어있다는 건 무자성의 측면이고요 원만하다는 건 자성이 원만하다는 거고요 이것만 따르면 선이고 이거 어기면 악이다 선악 판단도 여기서 나온다는 공원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원불교에서 뭐라고 하자면 이걸 깨달으면 이 일원상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일원상이 텅 비어있는데 원만하게 자성이 다 들어있고 그게 선악의 기준이다 이걸 깨달으면 대원정각이라고 그래요 크고 원만한 올바른 정각 부처가 얻는 게 정각이거든요 그럼 이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게 원불교도 그대로 들어있는 게 그 대원정각을 언제 얻냐면 출가위인데 화엄경의 일지가 출가위거든요 화엄경 보시면 일지조에 이때 범부 집안에서 벗어나 열애의 집안에 태어난다는 그런 출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원불교에서 출가위라고 그래요 그럼 출가위 뒤에 열애이거든요 그럼 열애이 때 대원정각을 해야 되잖아요 신기하게 출가위 때 대원정각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엄경 체계랑 딱 똑같다고요 원불교도 그럼 여기 지금 조계종이나 천태종이나 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화엄경이 제일 뿔이죠 일지 때 정각 얻었다는 게 뭔 소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일지 때 정각이라고 하는가 왜 유식학에서도 보세요 견도위를 왜 통달이라고 하는가 아니 이제 일지인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태권도로 치면 이제 거문띠 딴 거예요 갓 거문띠 딴 애한테 너 이제 통달했다고 합니다 다 알았다 알 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너는 도 진리를 다 봤다 진리를 넌 다 봤다 통달했다 진리의 너는 이미 통달했다 그래서 유식학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럼 2지 3지 4지는 뭡니까 연륜이 깊어질 뿐이다 재밌죠 진리를 보기는 일지 때 다 봤다 왜 진리는 육바람일 밖에 없거든요 내 본사 아까 까말라실라가 뭐라고 했어요 구일체 묘상공 일체의 신묘한 건 육바람일입니다 이걸 갖추고 있는 공 이거 얻으면 일지다 그래서 지관상원을 아무리 선전과 지혜를 지관상원을 얻어서 진열을 연구해도 분별지를 통해서 육바람일 자량까지 갖추지 않으면 일지에 못 들어간다 구일체 묘상공 못 얻는다 하는 게 까말라실라의 가행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견도위까지 왔으려면 육바람일까지 충분히 닦은 뒤에 일아승기업에 걸쳐서 충분히 지관상원에 기반해 두고 반이와 방편상원을 충분히 닦은 뒤에 여러분이 일지에 도달했을 때는 그냥 뭐라고 했어요 한 점 의심 없이 아 진여가 그런 거죠 하고 육바람일이 윙윙 나와야 돼요 한순간도 안 멈추고 윙 삼진치가 한순간 멈춰요 한순간 나도 식욕 없을 때 가끔 있는데 이런 거 말고요 그럼 식욕만 멈췄지 다른 게 멈춰요 보세요 식욕은 없어도 좀 눕고 싶다면 그것도 욕망입니다 사지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도 욕망이에요 한순간도 욕망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제 강의 지금 듣고 싶다도 욕망이고요 듣다가 엉덩이 좀 움직이는 것도 이쪽으로 좀 가면 좀 편할까 해서 움직인 거죠 지금 있는 게 불만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 좀 편할 것 같아서 몸도 옮겨보고 저도 이리 갔다 왜 이리 갔다 할까요 이쪽 가면 좀 더 행복해질 줄 알고 가는 거죠 여기 와 보니까 저기가 더 나은 것 같아서 또 저리가 한순간도 우린 탐진치에서 못 떠나요 그러면 한순간도 육바람일에서 못 떠나게 만들면 되죠 그게 일지예요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못 떠난다는 여러분이 탐진치 있다고 탐진치 잘 쓰는 건 아니죠 탐진치 잘 쓰는 전문가는 따로 있죠 그러니까 자기계발 학원 다니죠 탐진치를 어떻게 그렇게 쓰셨어요 저는 늘 먹고 싸고 하다 보니까 탐진치에는 충실했는데 왜 저는 이 모양이죠 똑같아요 육바람일도요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끝없이 끝없이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일지가 중요한 거는 기본값이 바뀌었다는 증명 기본값이 바뀌었다는 게 탐진치가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탐진치보다 탐진치만큼 강력하게 라고 하죠 탐진치만큼 강력하게 이게 등장했고 사실 내 법계에서는 탐진치보다 애가 더 이제 사실은 주가 된 거죠 그래서 여래지반에 출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래지반 사람 됐다라고 한 거예요 요식 30송 원문으로 읽어볼게요 만약 이때 아까 소연경이 1주 때 소연경은 뭐였냐면요 유분별 영상과 무분별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일지가 되면 소연경이 뭐가 되냐면 진여 자체가 돼요 사변제 소연 사변제라고 하는 진여 자체 사물의 궁극실상 진여가 소연경이 돼요 이 소연경을 대할 때 진여를 대할 때 여러분 이 그림이에요 지금 진여라는 내 대상 인식대상을 대할 때 뭐로 대해요 무분별지로 무분별지로 구공의 지혜로 얻은 것이 없다면 그때 비로소 유식의 참된 성품에 안주하게 되니 능치와 소치의 양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해되세요? 기분 좋다고 갑자기 수겨내셨어요 아니 말이 어렵지 별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무분별지인데 그런데 보세요 무분별지로 지혜가 진여를 증득할 때 에고가 진여를 보면요 에고는 얻은 게 있어요 아까 가행이 때는 얻은 게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잖아요 작은 물건 하나가 진여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진여를 얻었다는 관념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진여를 이해했다는 관념도 있어요 이때는 벽이 없이 진여랑 한 덩어리가 됐어요 완전히 무분별지로 진여를 볼 때 둘 사이에 어떤 벽이 없으면 얻은 게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있다는 건 애고가 아직 작동하고 있습니다 진여랑 하나가 못 되고 애고가 계속 진여를 이해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얻은 게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얻었다는 상이 없을 때가 와요 없어질 때가 그냥 그대로 내가 진여가 될 때예요 자 보세요 가행이는 자 애고가 있어서 애고가 진여를 얻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상태가 가행입니다 가행정지는 내가 진여를 얻겠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상이 있어요 진여라는 상이 진여를 얻어야 한다는 실제로 내가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얻었다는 상이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딱 하나가 되면 이제 진여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돼요 애고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진여 입장에서 봐요 일지부터는 그러니까 얻었다는 상이 없는 거예요 진여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음별지 상태 깨어 있어도 깨어 있어도 진여가 이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람일이 늘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주체가 진여로 바뀌어요 일지부터는 느낌이 달라져요 완전히 주도권 잡는 거는 팔찌 가야 잡지만 맛이 달라집니다 일지부터는 이제 깨어 있을 때예요 깨어 있을 때는 진여가 주체가 된다 일지부터는 일지라고 해서 깨어 있으면 약해지기도 하고 다양하겠죠 그때그때 진여가 발동해도 약하게 아니 육바람일이 발동해도 약하게 발동할 때가 있고 강하게 발동할 때가 있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전혀 탐진치를 통제 못 할 때도 있습니다 일지도 발동을 했는데 탐진치가 더 강하게 발동하면 제압 못 하는 거예요 소방관이 출동해도 출동을 늘 한다고요 일지는 불을 늘 바로바로 지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워낙 강하게 내 인원이 부족하면 못 제압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지는 출동은 바로바로 하는데 여기에 제압하는 지는 제가 화원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늘 51%가 되는 건 아니다 제압이 늘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출동을 하니까 일지다 자 무음별지로 진여를 증득할 때 이때를 이지명합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 이 상태를 이 진여는 진리잖아요 지혜는 지혜지자 써서 이지명합이라고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진리와 지혜가 명은요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둡게 합해져 있다 딱 진여와 진리가 딱 합쳐진 게 아니라 한 덩어리가 돼 버리니까 나눌 수 없게 합해졌다고 해서 명합이라고 그래요 은밀하게 합해져 있다 이때는 능치 소치 능치는 주관이고요 소치는 객관이죠 능치는 인식하는 주체고 소치는 인식하는 대상인데 주괵의 분별을 떠나서 평등하고 평등하니 얻은 것이 없다 평등해져 버렸어요 주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여가 나오고 보세요 내가 얻으려고 했던 진리가 지금 나의 지혜인 거예요 나의 지금 알아차림이 그대로 진여 그 자체인 거예요 여기 숨겨진 뜻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가행이 때는요 아무리 명상에 들어서 진리를 알아차리고 또 나오고 알아차리고 나오고 해도 알아차릴 땐 둘이 아니죠 나와보면 또 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벽이 있어서 이 내가 정신을 차려서 알아차려도 진여랑 내가 한 덩어리가 됐다는 기분이 덜 드는 거죠 왜냐하면 명상에 들었을 땐 나눠지진 않지만 나와보면 항상 갈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다 못 알아낸 것 같고 못 합쳐지는 거 그래서 내가 알아차려도 내가 진여를 완전히 대변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어도 정신을 딱 모으고 있어도 진여 원성실성 진여 궁극의 실상을 내가 온전히 지상에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진리가 하나 됐다는 건요 내가 지혜만 붙잡아도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알아차리기만 해도 진리가 다 통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알아차리기만 해도 육바라밀이 출동하는 거예요 이미 육바라밀을 알고 있고 진리가 나를 통해서 구현돼요 나의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반야 안에 육바라밀이 지금 갖춰져 있는 반야인 거예요 딱 알아차려서 자명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육바라밀이 총출동해요 같이 가요 이게 진리랑 지혜가 한 덩어리가 돼서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는 지혜와 진리가 아직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닦아도 저 진리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닦아온 주객이 있는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에 들 때만 주객이 없지 나오면 항상 주객이 있는 수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일지 이상은 주객이 없냐 있어요 여전히 주객이 있는데 은근하게 늘 깨어있잖아요 일지는 깨어있음 속에서 주객이 없는 그 진리를 온전히 구현하는 알아차림과 지혜가 늘 내면에 흐르니까 주객이 있는 중에 써도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갈 때 느낌 아시겠어요 요런 얘기는 없어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건 되고 요건 안되고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지 이상은 주객은 없냐 주객이 있어요 주객은 십지까지 다 있어요 있는데 점점 내 안에서 진여의 힘이 커져가는 거예요 일지부터 십지도 일지 때 이미 진여가 내 안에 딱 자리 잡았다는 게 더 말 필요 없게 육바라밀의 육바라밀의 진리가 나의 지혜에 완전히 장착됐다는 거예요 정신만 딱 모으면 정신만 모으면 선정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고 말해도 되고요 정신만 모으면 딱 알아차려지잖아요 그 알아차림 안에 육바라밀이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리고 움직이는데 육바라밀에 어긋난 게 있으면 자동으로 지금 찜찜 신호가 오면서 다 체크가 되겠죠 진리랑 한 덩어리가 됐다는 건 이거라고요 여러분의 알아차림 여러분의 마음 챙김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 그걸 어기면 그게 딱 부각돼서 보이는 거예요 일지가 되면 딱 부각돼서 보이는 거예요 뭘 놓치면 놓쳐도 안 보여야 되거든요 많이 놓쳐도 많이 안 보이잖아요 살만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딱 딱 보이면 불편해집니다 아 그냥 못 자겠네 전화해야 돼 아 이거 그냥 못 자겠네 하고 자야 돼요 그럼 이제 육바라밀이 시달리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어 또 이놈이 이거 찜찜하지 않아 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분야의 고수가 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이런 게 보일걸요 어느 분야의 고수가 되든지요 고수는요 그 분야의 로고스를 읽어낸 사람입니다 도를 그 분야의 도를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 잣찜이 크게 들려요 도를 알수록 인생의 도를 알았다고 보세요 잣찜이 엄청 크게 들려요 그게 찜찜한 일인가 했던 일도 찜찜이 크게 들려요 어느 날부터 이게 기본값이 바뀐 거예요 이제 불편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니고요 부득이 하도 불편하게 구니까 이제 양심을 벗을 수도 없고 이제 갑자기 괜히 각성했다 하게 각성돼 버리면요 여러분 불편해지는 거예요 도 모를 때가 좋은 줄 아세요 지금 뭘 해도 그렇게 안 찜찜하잖아요 웬만한 일 하기 전에는 안 찜찜해요 근데 도를 닦으면요 아 돌겠네 하게 작은 일이 막 탁탁 와서 박힌단 말이에요 찜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 분야가 그 부분이 크게 그것만 부각돼서 탁탁 떠가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도를 닦지 말지 그랬어 하면서 하늘이 이리 와 해가지고 처음이지 일지는 해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원래 다 이런 건가요 다 부쳐도 이러다가 됐어 뭐지 끌고 가는 거지 자쯤 안 보일 때가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원래 욕해 놓고도 막 난리 쳐 놓고도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그때는 심각성을 잘 모를 땐 어렸을 때 심각성을 모르고 했던 일 지금 나이 들면 막 이불 차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때 엄마한테 왜 그랬을까 그럼 악마를 왜 했을까 그때는 모르죠 하고 어려워 후련하다고 생각했을걸요 엄마도 당해야 돼 하면서 딱 응징했다 이런 기분 나이 들고 식은땀 난단 말이에요 이게 가속화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지가 되면 몇 진화를 당겨서 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한 생에 어마어마하게 진화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처음 쓸 때 했던 것들이 쫙 보이죠 그게 뭐가 찜찜한 거였는지 알게 됐죠 식은땀 나죠 그래서 더 조심하고 조심하게 되면서 갈 길을 열어가는 게 일지입니다 일지가 진짜 톨게이츠 통과가 일지예요 일지가 관건입니다 일지만 통과해 놓으면 이제 잘못되라고 해도 힘들겠죠 그게 톨게이츠 통과라는 거예요 일지를 통과 못 해 놓으면 그전에는요 가행위 때는요 잘못돼도 잘 모를 수 있다니까요 잘못돼도 발 뻗고 잔다니까요 코 골고 자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아 뭔가 이상하다 이게 알게 될 때가 톨게이츠 통과해서 견도할 때 퐁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무분별지 로 얻은 상이 없어야 되고요 유식에 참된 성품이 안주하게 돼요 자 보세요 진여가 유식에 참된 성품인데 무분별지로 진여를 얻은 게 없는데 이미 진여가 돼 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지혜가 육바라미를 탑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이제 육바라미를 바로 자동으로 막 분석돼 보이는 거예요 어긋난 게 있으면 탁탁 떠요 아직 내 정보력이 부족하고 내 역량이 부족해서 더 정밀하게 못 보지만 일단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동으로 이제 자쯤이 막 눈에 떠요 눈에 뜬 눈에 뜬 지금 내 역량에 맞는 눈에 뜬 자동으로 뜬 것도 다 구현을 못 하니까 더블 막 엄두가 안 나죠 지금 그것도 다 못 하는데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느님 절 인도해 주세요 하느님께 하느님이 운전대 자꾸 인도해 주면 진짜 좋을 것 같죠 인도해 주세요 했더니 아침마다 하느님이 깨우고 시시각각 괴롭히고 그거 받고 너 잠이 오냐 이러고 저는 괜찮은데요 막 이렇게 때려보고 막 이렇게 계속 느껴지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달리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한번 통과해 버리면 그 전에 지혜는 진열을 온전히 이해 못 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생각이다 보니까 이 지혜를 분별지를 써도 분석이 잘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이해가 돼 버린 거잖아요 진여랑 한 덩어리가 됐다면 딱 정신만 모아도 육바람이 어긋나는 게 있으면 탁 튄다는 거예요 이제 돌겠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일지입니다 따로 얻은 게 없어요 이제 상의 이제 내가 진여가 돼 버린 거예요 내가 진여다라고 선포할 때요 잘하는 건 아니다 내가 진여긴 한데 완전히 진여인 건 아니다 근데 꽤 진여인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 일지 느낌 좀 오세요 이게 견도입니다 수도 구경위까지 가면 진여 덩어리가 되는 그 과정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설명이 필요한 게 있네요 밑에 능치 주객을 떠난다는 건요 견도위에서는 주객의 분별을 떠나 원성실성 진여 승의 무자성 구일체 묘상공 사변제 소연사 이게 사물의 궁극의 실상인 인식 대상이죠 안주하게 된다 일지 설명만 볼까요 가행위의 무관정에서 무음별지를 얻어 진여를 깨닫고 무음별지는 가행위 때 이미 얻은 건데요 완벽한 무음별지를 얻은 거예요 진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퍼펙트한 무음별지를 얻으면서 진여를 깨닫고 주객을 초월하여 유식성 원성실성과 구공 가출구자 구공은 구일체 묘상공의 줄임말이고요 함께구자 구공은 아공복공이 함께하는 구공이라는 거고요 함께하지만 함께한다는 흔적도 없는 구공입니다 이 구공이 안주하기에 견도위 통달이라고 한다 견도에는 2종 견도가 있으니 진견도 무음별지 출세간지로 시공을 초월한 지혜죠 유식성 원성실성을 증득해서 일체법이 허공과 같이 평등함을 보는 것이요 상견도는 분별지와 후둑지로 유식상 의타기성과 변개소집성을 증득해서 일체법이 환상이자 신기루임을 보는 것이다 일체법이 의식의 작용임을 본다 그러면 의타기성이고요 환상이란 측면이 두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의식의 작용이란 측면에서 환상이냐 없는 것을 나타나게 했다 그래서 망상이냐 해서 망상은 변개소집성 의식의 작용 환영과 같은 작용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의타기성 진견도 상견도를 다 깨달으면 유식상을 아는 거고 유식성을 알고 이 다 유식성과 상을 다 꿰뚫어봐야 진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식 30송이 지금까지 얘기해온 모든 것을 꿰뚫어볼 때 견도예요 그래서 통달했다는 겁니다 유식 30송을 통달한 양반이 견도하신 분이에요 그 견도가 자기 일상이 돼야 또 견도해요 이제 이 일상이 이게 일상이 됐고 유식성과 상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일상이 됐고 육바람일에 자량을 모으는 게 습관화가 돼서 일상이 되신 분은 저절로 수도위로 나아가게 되고 수도위의 궁극에는 불지, 구경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유식 30송 완전히 씹어먹으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유식 30송 완전히 마무리하고 성유식론으로 나가겠습니다 성유식론으로 나가면요 아래아식에 무루종자가 저장되느냐 안되느냐부터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권유종자란 무엇인가까지 그걸 성유식론으로 완전히 총정리하고 우리만의 유식학을 정립하고 다음 이야기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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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